그냥 꾹꾹 썰어 먹는 거, 이거는 어, 신세한 맛으로 그냥 이름 먹자고 ... 이거 연어같이 생기는 것이네.. Pac이 팽이더와 담오냐.. 지금 식당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. 잠깐, 순간 착각했어요. 이 정도로 하면 연식이 6학년인데. 그렇죠. 봐 오신 것들이 있죠, 그렇죠? 있지. 너 와라. 그냥 이래 하면 되지 싶어서. 하는 거지, 뭐. 이 파리 새끼들이 나 잘 몰라 그러면 큰일 났네. 어떻게 해야 되겠구먼. 자, 그렇다면 어우, 그렇죠. 윤덕 씨도 파리 잡기로 필선을 이렇게 덮고요. 이 고르세 된장에다가. 아, 고르세 넣은 된장이야? 음, 고추장에다가 쌈장만 넣는데. 음, 다진 마늘, 다진 고추. 저 지금 파리 쫓느라고, 형님? 약 한 번, 이거 살짝 한 번. 입에 한 번 대보라. 네. 어때요? 맛이 이렇게 안 해. 좋아요. 됐. 맨날 이래 먹어야겠네. 아, 이게 진짜 쌈장이네. 이게 쌈장이래. 내가 이렇게 면밀어 먹거든. 이래가지고 한 번 먹어보자. 아, 출출하네. 이제 하도 돌아 댕니다. 순식간에 도망가는 송우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, 저희는. 시작하실 텐데. 얼른 이 빛깔 고운 송우의 한 번 맛을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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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